강춘자 예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도저히 들어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0억 원을 내겠다는 업자하고 연간 64억 원을 내겠다는 업자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협회가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선수들의 연금까지 만들겠다는 중개권 업자가 탈락이 되고 그게 골프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골프든 배구든 축구든 모든 종목들이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거 증인이 잘 증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증인 처벌 받습니다. 골프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김당진 총장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드리면 될까요? 참고히 하지 마시고 증인해 주세요. 제가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증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증인? 아닙니다. 지금 증인께서는요. 이번 중개권 저 같은 경우도 의심이 많이 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 의혹을 제기한 선수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서 다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완전히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선수들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네. 저기 저희 증인. 지금 현재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싫은데요. 지금 후방건설 회장이 아파트 문제 의혹이 있어서 본인도 재판을 받았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혐의 책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불만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고발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한테 제보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 그 건은요. 제가 그 논란이 있었고요. 경찰,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고 또 고등법원까지 가서 또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선수들 고발한 건은 저희 좀 이사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꾸 저를 고발하고 해서 명예훼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또 선수로 고발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지난 2021년에 불거진 사건인데 김지현 기자 정확히 어떤 사건이죠?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지난해 3월에 KLP주의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강 대표가 2017년 8월에 경기 성남에 후반 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는 이른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바로 의혹의 내용인데요. 뒤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자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로는 이사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협회원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자신도 협회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의원들이 아파트 부정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조사 요청을 했고요. 3월 2일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서 저희도 이사회에 소명하러 갔었어요. 회의실 들어갈 때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소명을 하는 과정에 강춘자 대표의 분양 신청 당시 계좌 내역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을 상벌이에 제소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어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고 면밀히 조사해서 의혹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협회 차원에서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 하고 제목도 명시하지 않은 채 저희는 상벌이의 제소가 됐습니다. 그 뒤로 21년 3월 9일 상벌이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1년 3월 17일 협회가 저희를 수사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또 강춘자 대표는 저희를 협박 강요 미수죄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정경찰서에 4월 19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은 협회원들을 먼저 고소한 사실이 없고 또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외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강춘자 대표인데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1년 3월 17일 KBJ는 서울 수사경찰서에 김창호 부의 한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 강춘자 대표가 강요 미수 등으로 김창호 부의 여러 명을 상대로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4월 13일 협회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강춘자 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처럼 앞서 밝힌 세 가지 위증 사실에 이어서 강춘자 대표의 거짓말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위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 증거 자료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방송 내용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개권과 관련해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한 측이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서 말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개권이 한 사람은 1년에 100억, 한 사람은 64억. 선수를 영역관이 만들겠다고 하는 이 기업이 탈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이유가 있을까? 지금 저희가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양쪽 방송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LPGA 대회랑 아시안 순위라고 가을에는 6개인가 5개 대회를 본 미국 대회를 아시아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랑 동시간대에 KPGA랑 같이 겹쳐서 저희 중개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남자와 프로야표의 KPGA 대회도 하고 있어서 KPGA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스폰서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정 시간에 고정 채널에서 5시간씩 하는 거를 지금 가장 저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의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쪽에 설명하는 걸 잘 못 들었지만 아마 그런 이유에서 평가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차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골프가 여러 투어를 함께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메인 골프 채널의 고정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중개권 심사 당시 JTBC 골프의 발표자가 KLPGA 고정 시간대 편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사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춘자 이사가 JTBC 골프는 LPGA 아시안 스윙 대회를 하는데 KLPGA와 동시간대 겹쳐서 또 KPGA 대회도 하고 있어서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거든요. 글쎄요. 왜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PTT 질문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른 심사위원이 그럼 우리 경기를 골프 채널에 고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JTBC 골프가 오케이를 했는데 뭐가 겹치고 중개를 왜 못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2차 심사 당시 메인골브 채널에 고정 편성을 약속하고 계약서에 포함하겠다는 확약을 했지만 강춘자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방송 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당시 JTBC 골프 관계자가 발표한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2차 PT 당시 JTBC 골프의 발표자가 KLPCA 투어 중계방송 계획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정규 투어는 물론이고 드림 투어, 점프 투어, 그리고 챔피언스 투어까지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김지한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2차 PT 당시에 JTBC 골프가 제안한 KLPGA 중계방송 계획 세븐데이즈 라이브 포 KLPGA 투어입니다. JTBC 골프 채널에서 대회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KLPGA 중계를 편성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KLPGT도 갖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번 중계권 입찰은 중계권 업체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의혹이 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 됐습니다. KLPGA 3차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네, 이번 중계권 입찰의 조건 중에 하나가 24시간 골프 중계가 가능한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3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 가능한 3개사를 두고 이미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BS 골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KLPGA 단독 중계권자로 중계를 진행을 했고 현재 타협회 중계권 계약 없이 SBS 골프를 KLPGA 전용 채널로 운영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3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보면 SBS 골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입찰은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심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KLPGT 3차 이사회에서 이번 입찰이 가능한 3개 방송사의 평가가 이미 거론됐다는 거죠. JTBC 골프가 이번 중계권 입찰에서 제안한 KLPG 중계계획과는 달리 또 중계권 입찰 제안 내역과는 상관없이 KLPG의 고정 편성만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